이번에는 박쥐 자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쥐 자세는 다리를 뻗고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과 하체 후면을 부드럽게 이완해 주는 자세고요. 또한 골반 속에 있는 골반의 속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세입니다.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실게요. 양 다리를 양옆으로 뻗어서 앉아 보겠습니다. 양 발의 발끝을 최대한 하늘 위로 올리시고요. 발목은 90도 정도로 꺾어주세요. 발목의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. 양 하체 후면이 쭉 늘어나면서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양손을 컵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.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어내는 전방 경사를 가져오실 건데요. 전방 경사를 하는 이유는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상체가 구부러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 정굴이 편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. 상체를 핀 상태에서 최대한 상체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완벽한 자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양손 컵 모양 만들고 골반의 전방 경사를 가져올게요. 살짝 골반을 앞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이 있으세요.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요. 발끝도 앞쪽으로 쏟아지거나 뒤쪽으로 열리지 않고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해서 골반의 정렬을 맞춥니다. 자 이제 골반의 전방 경사를 다섯 번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.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마치 롤러를 앞으로 구르듯이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십니다. 둘, 셋, 넷, 다섯 최대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서 전방 경사를 맞는 상태에서 발끝은 계속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. 자 이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실 거예요.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깍지를 낍니다. 이제 하체가 이렇게 오금이 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최대한 바닥으로 누른 상태에서 발끝은 당깁니다.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한번 쭉 폈다가 내쉬면서 양손 펼쳐서 내려가 볼게요. 너무 힘드신 분들은 손을 팔꿈치 바닥에 대고 진행하십니다. 호흡 두 번 더, 하나 둘 천천히 밀어내면서 올라오세요. 자 이제 박쥐 자세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양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 발가락을 고리 잡으실 겁니다. 자 발의 각도를 좀 조절하셔야 될 거고요.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고리 잡으세요. 정면을 바라보고 등이 굽으신 분들은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쭉 펴십니다. 정면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상체가 앞으로 숙여주실 거예요. 이때 발끝은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계속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. 천천히 내려오시고 복부, 가슴 마지막에 턱이 바닥이세요. 호흡 세 번 가십니다. 우파미스타 코나아사나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. 자 양손 풀어서 바닥을 받치고 천천히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와서 다리를 모아주시고 호흡으로 조절하시겠습니다. 자 양손 풀어서 바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양손 풀어서 바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